쿠콘은 핀테크 스타트업 에멘탈에 금융정보, 공공정보 API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쿠콘은 국내 500여개 기관, 해외 2천여개 금융기관과 연결하여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쿠콘은 쿠콘 결제 네트워크, 스타트 스크래핑, 쿠콘 빅데이터, 은행 오픈 API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B2B 정보 제공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멘탈은 공인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IT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전문 지식과 IT의 융합을 추구합니다. 에멘탈의 주력 서비스인 비즈니스 앱의 경우 세무 RPA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금 신고, 급여 명세서 확인이나 세무 대리인의 업무 등 일반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세무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쿠콘은 에멘탈과 제휴를 맺고 금융정보, 공공정보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멘탈은 쿠콘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 정보를 활용해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을 자동화합니다. 특히 거래 내역 조회의 경우 전표 입력 과정이 생략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